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태아토 리액션 초과 후추 맛있어? 왜 안 끊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것도 쓰기 좋은데 이것도 쓰기 좋겠다 완전 똑같네 몰스팅이랑 비장이 이거 둘러버렸어 고춧가루 펜홀 떡볶이 맛이야 너무 예쁘네 여기 진짜 몰스팅이랑 완전 똑같아 선이 조금 진하긴 하다 선이 조금 진하긴 하다 완전 데일리네 아 이거 되게 좋다 시작하는 달에 이게 있어 그 달에 몰슬리가 데일리 사이에 껴있어 이거 좋다 아 이걸 떼서 이렇게 붙여서 쓰라고 이렇게 좀 별론데? 글씨를 쓸 수가 없잖아 이게 없지 쓰보고 흔적이 찢어서 쓸 수 있네 본보성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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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택배가 왔어요. 맛있다?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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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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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